죄란 무엇인가? 가늠은 왜 죄인가? 나라별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가늠이 죄가 되지 않을까? 10개명과 천범 8조 비교 지난 시간에 지구는 감옥 행성이라는 외계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6천년 전 전쟁시대 돌입 후 죄가 늘어나 2천년 전 노자, 공자, 석가, 예수 등의 성인들이 동시 다말적으로 여러 곳에 태어나 착하게 살라고 교화를 하고 그들의 종교가 전세계에 전파되었건만 아직도 지구에는 온갖 죄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보니 지구는 죄인들을 가둔 감옥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닐까? 기독교의 10개명과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천범 8조의 가늠을 죄로 규정했는데 현대한국법에서 관통은 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가늠은 시대가 변했으니 죄가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스키모인들의 문화에서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내를 손님과 합방시킨다고 한다. 스와핑은 서로 합의된 것이니 죄가 아닐까 아니면 이 역시 가늠으로 죄가 될까? 죄는 문화와 관습에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된다. 가늠이 죄가 되는 것은 배우자를 속이고 남과 성관계를 해서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아내를 대접하는 에스키모인들 문화에서는 배우자를 속이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을까? 합방의 권한이 부인에게 있고 남편과 부인 그리고 손님이 모두 동의하고 즐기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없으니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일대일 짝짓기의 경우 성병 전염 위험은 거의 없으나 일대다수의 성관계는 성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신은 스와핑도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불임의 50% 이상이 성병에 의한 것이다. 정자에는 난자잡이 정자, 정자잡이 정자, 방패막이 정자의 세 종류가 있고 이들은 여자의 자궁 속에서 서로 수정시키기 위해서 자궁 내부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 가늠을 죄로 규정한 것은 정자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전쟁이 죄이듯 정자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죄가 된다. 여자는 수태기에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선택한다. 만약 남편 이외의 상대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면 여자는 남편이 아닌 연인에게 유리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체내 보관된 남편의 정자수를 조정한다. 그리고 외도한 후 자신의 부정을 지우기 위해 남편과 섹스를 가진다. 그리하여 여성의 몸에서는 남편과 연인의 정자전쟁이 일어난다. 미리 진입한 연인의 정자는 귀에 들어오는 남편의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진입한 후에는 서로의 정자잡이 정자가 상대의 정자잡이와 난자잡이 정자를 죽인다. 하지만 아내는 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상태고 대부분 아내는 원하는 유전자를 얻게 된다. 아동 후원기관이 국제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15%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다. 이는 태어난 어린이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태아 단계의 비친부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자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되었을 경우 비교문화적인 통계에서 의부자버지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살해되거나 학대받을 확률이 높다.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남편의 애인의 아이를 속아서 키울 위험 부담은 전혀 없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대의 부정을 간파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정을 들켰을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너그럽다. 모두가 배우자의 외도를 막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은밀하게 외도를 즐기려고 한다. 인류사에서 여성이 채택한 가족계획의 주요 형태로 영화 사례가 있다. 수렵, 채집, 집단 내의 아이들 중 약 7%가 어머니에 의해 살해된다.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가장 성행한 가족계획은 영화 사례였다. 정자전쟁 살펴보았듯 가늠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죄이고 스와핑도 합의된 가늠이라도 정자전쟁을 유발하고 임신 후 낙태시키거나 출산 후 애를 버리거나 영화 사회에 확률이 있어 죄가 되고 키우더라도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어 죄가 된다. 이러한 죄들은 최초의 가늠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이다. 한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가 2021년부터 합법화되었는데 난자는 여자의 세포와 같은 dna를 가지지만 정자와 합쳐져 수정난이 되는 순간 친모와 다른 독립된 dna를 가지며 단 하나의 세포라 할지라도 새로운 영혼이 들어온 독립된 생명이기에 낙태는 살인죄가 된다. 외계인 인터뷰에서도 인간을 육체가 아닌 영적 존재로 규정했는데 낙태를 합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육체로만 보기 때문이며 수정난을 세포라는 물질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태아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그 자는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는다. 무생물과 세포 조직에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영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완벽한 무지와 부인이 서양의학이 실패한 유일한 원인이다. 영과 마음에 관한 연구는 물리우주 내에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외하는 과학에 의해 금지당연 것이다. 과학은 물질의 종교이다. 과학은 물질을 숭배한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